내가 진짜 현실판 구원이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 3가지는 낙하산 타고 출퇴근하기 헬리포트 타고 친구네 집 가기 대저택에서 혼자 살기 어떻게 하면 형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?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매력이 넘친다고 생각해 촬영 중에 기억에 남는 애드리브가 있나요? 하나만 알려주세요 구원이가 나 같은 변태가 어디 있냐 나 같은 변태가 어디 있냐? 사랑이의 심하게 재수 없네 심하게 재수 없네 이 두 말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휴식같이 느껴지고 있고 가장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나서는 꼭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트를 몇 개까지 만드실 수 있으세요? 하트는 손이 허락하는 선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두 달 동안 킹드랜드라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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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